자 오늘은 어쨌든 이 누가 보면 9장을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근데 워낙 길어요 누가 보면 9장이 그래서 마무리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는 데까지 좀 해보십시다 지난주 공부를 좀 기억하고 오늘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분봉왕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왕이라는 표현은 조금 무리한 표현이고 왕보다는 뭐가 맞다고 그랬죠? 영주 잘 기억하시네요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이 해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해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 밑에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켈라오, 안디바, 안티파스라고 그러기도 하죠 빌립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해롯, 안디바, 해롯, 아켈라오, 해롯, 빌립 이렇게 세 아들이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조건으로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는가 하면 나를 대신해서 이 유대 지역을 세등분하여 관할을 잘하면 그때 내가 그대들에게 왕의 칭호를 드리겠소 하는 조건으로 해롯 대왕이 죽으면서 요청한 그 내용을 로마 당국이 받아들여서 사실상 왕으로 책봉을 한 것이 아니고 영주로 그 지역을 맡긴 겁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 해롯은 평생의 소원이 로마 황제로부터 은혜를 받고 잘 보여서 왕에 오르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땅의 일부 지역들의 명칭을 다 바꾸죠 예를 들어서 가이샤라 빌립보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선언되었던 곳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어디서 있었는가 하면 가이샤라 빌립보 땅에서 있었어요 가이샤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빌립은 해롯 빌립의 이름을 조합한 내용을 도시 명칭으로 삼은 겁니다 그 시대가 어떤 가치와 철학과 배경과 정신사 세계 속에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나중에는 오늘 등장하는 이 베세다는 예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요 고라시나 마을 이름이죠 전부 안디바와 빌립이 통치하던 지역들이에요 고라시나 가보나우마 베세다야 두루와 시론이 멸망의 날 너희보다는 나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가보나우물 중심으로 베세다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기적과 보금의 선포가 이루어졌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이 통치자와 함께 가장 보금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이야기가 얹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 같은 질문 다른 결론 기억나시죠? 이 이야기는 사실 뭐의 꾸준한 답변 겸 기록인가 하면 우리는 풍랑을 제어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에 함께 올랐던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죠? 이 사람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 똑같은 질문을 누구도 했습니까? 헤롯 분봉왕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헤롯은 나중에 누구의 친구가 되죠? 빌라도의 친구가 됩니다 그 목적은 하나예요 둘은 원래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매개로 동지가 되죠? 예수를 매개로 동지가 됩니다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의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잠깐 친구가 돼요 절친이 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절정을 이루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베세다 광야에서 등장한 오병 이어의 사건도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답변의 기록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서 같은 사건입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으로써 오늘 사건이 얹혀져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12절 우선 본문은 12절인데 10절부터 일단 읽어보십시다 사도들이 성경에서는 여러분 사도들과 열두 제자를 교호적으로 그러니까 바꾸어서 표현하거나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할 때는 여기서는 열두 제자 그룹을 가르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 하는 골로 떠나 가셨으나 지도를 좀 하나 보십시다 영어판 지도래서 좀 연세 높으신 분들은 글자가 작아서 보기가 좀 불편하실 텐데 저 위에 베세다라는 영어 표기가 있죠 바로 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살짝 북쪽 방향에 위치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K-O-R-A-G-I-N 이게 고라신입니다 고라신 고라신의 지명이 저렇게 소개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가버나움이 있어요 여기 전부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헤로시 분봉왕 또 다른 말로는 영주로서 통치하던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빈들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고라신, 가버나움 중에서 어느 쪽입니까? 베세다입니다 베세다 저 마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동북쪽 방향에 자리 잡고 있는 비탈진 언덕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저도 저기를 가봤는데 의외로 언덕이 상당히 경사진 곳입니다 자, 이제 지도를 좀 걷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 고울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베세다라는 말은 풀어서 해석하면 어부의 집이라는 의미도 돼요 어부의 집, 물고기 잡는 집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학자들마다 앵커 바이블이나 대럴벅 같은 분들이 쓴 큰 누가복음을 전문적으로 쓴 주석들이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여러 학자의 견해들을 얹어놨어요 그런데 어떤 견해인가 하면 10절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세다로 가신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어떤 학자는 잠시 고요히 홀로 쉬시러 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연스러운 해석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베세다로 가신 것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알아채고 이 마을로 전부 모여든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기 또 무슨 표현이 등장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쫓아온 그 병든 무리들을 향해서 뭘 가르쳤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계속 누가는 계속 어떤 관점과 비교를 놓고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은 신학적 이해가 없어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죠 세상의 로마가 또는 헤로시 다스리는 가치관이 담아진 그 세상 나라와 어느 나라를 비교해 놓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삶의 원리를 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비교하면서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절정이 오늘 오병이요의 사건입니다 12절을 보십시다 날이 저물어 감에 열두 사도가 나와 엿자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세 가지로 한번 스케치를 해보십시다 빈들입니다 그리고 날은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새로운 날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날이 저물 때부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사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새 날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네 정확히 맞습니다 새로운 한 날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은 시간 계산법은 우리하고 사뭇 다르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이 시간 계산이 로마법 표기가 있고 요한복음에는 로마식 표기가 가끔 삽입돼서 시간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법 시간 표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몇 시라고 강조한 게 아니라 아예 날이 저물 때라는 표현으로 봐서 확실히 새 날의 시작을 얘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새 날이 시작되는데 새로운 문제가 잉태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편안히 씻고 잠자리에 들면 하루가 끝나지만 내일 새 아침이 밝을 겁니다 그러면 진공의 어떤 날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암시된 내용처럼 수많은 문제를 아는 꽉 찬 날이 우리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또 다른 이야기가 돼요 내일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몰라요 이제 성교 갔다가 공항에 도착하면 문자가 가득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열어보면 정말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아요 판단해 줘야 될 일들, 또 가서 해결해 줘야 될 일들, 화딱지 나는 일들 엄청난 문자가 비행기로 날아오는 사이에 꽉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행복하고 럭셔리한 일상이 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일터로 가면 또 새로운 문제가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아무래도 일상에 굉장히 익숙한 인물들이다 보니까 대박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었어요 이걸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 나가서 먹을 걸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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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태도와 반응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오라 그랬어요 어느 쪽이 더 합리적으로 들려지십니까? 제자들의 이야기가 훨씬 합리적입니다 12절을 보세요 날은 저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라고? 이 무리를 보내서 각각 해결하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이 들판에서는 이들을 위해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아무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몰려온 인파이다 보니까 당연하겠죠 제자들이 꺼낸 제안은 훨씬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걸 신앙의 문제를 꺼내들어서 신앙이 없는 것들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건을 준비시켜서 도대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요한복음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소에서는 이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사실 예수님이 아세요 그런데 누가복음만은 자꾸 제자들에게 이 해결을 맡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첫째 예수님은 얼마 있지 않아 슬프고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책임을 누구와 같이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제자 공동체와 같이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8절로 건너뛰어 보십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하니 경과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 드디어 제자 공동체에게만 이 메시아닉 비밀을 서서히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이 말에 깊은 구속사적이고도 십자가 사건에 명확한 이해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제자 공동체 오늘날 어디를 얘기할 것 같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은 곧 제자들과 결별을 해야 돼요 구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러면 이 땅에 남겨놓은 주님의 사역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예 바로 이 제자 공동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남은 구속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역을 제자 공동체로 연결시켜서 그 사역을 지금 분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자꾸 여기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자 공동체를 등을 밀어요 파송할 때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보금소와는 달리 다른 보금소에서는 또 다른 때는 예수님이 함께 솔선수범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적의 현장도 가셨고 전도도 병자도 일으키고 고치셨어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부터 정확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서 보내십니다 미리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정을 떼는 거죠 그런다고 그래요 정말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어느 형제와 사랑하는 마음이 이루어져서 결혼 날짜를 잡고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 딸을 결혼식 날까지 시집 보낼 엄마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리고 기가 막히다 그래요 아직 안 보내봐서 잘 모르겠는데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플 텐데 그게 이제 현실로 날짜가 잡혔을 때 그 심정은 정말 아리고 기가 막히다 그래요 그래서 잔정을 뗀답니다 일부러 쌀쌀 맞게 하고 일부러 매섭게 야단도 치고 엄하게도 하고 이 잔정을 띄느라고 충분히 너무 자녀를 사랑하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등을 떠밀는 듯 하지만 이제 너와 너희들과 나의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다 정말 애잔하고 너무 귀한 내 제자들이고 사랑의 공동체지만 이제 볼판에 내밀어야 되는 현실이 또 앞에 있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사건을 통해 뭘 도대체 가르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결론 쯤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본문을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쫓아가 보도록 하죠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14절 이는 남자가 몇 명입니까? 5천명이면 곱하기 3월에도 최소한 몇 명이에요? 만 5천명이에요 그리고 애가 뭐 하나 정도 따라왔을까요? 동네에 그냥 아는 사람들은 다 데려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저쪽에 계신다더라 아주 희한한 소모는 많이 나 있고 그 당시 얼마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었겠어요? 그래서 대략 한 2만명쯤 추정을 한다 그래요 그걸 우리가 툭 잘라도 한 1만 5천명 정도는 어림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카운터 되는 연령 기준이 장정남자 기준이니까 5천명이면 그 정도 추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안 칩니까?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 치니라 하시니 왜 50명씩 안 쳤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사실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통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고기가 나릴 때 백성들을 안 쳤던 진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럴벅 같은 학자들은 이것이 뉴 출애국 새로운 영적인 출애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과히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새로운 출애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툭 던져졌을 때 여러분 그들이 뭘 먹고 살았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똑같은 사건을 묘사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찾아볼 것도 없이 그들에게 떡을 먹이시면서 그 식전에 설교를 하셨죠 그 떡을 가르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떡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내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빈들의 향연을 통해서 멋진 성찬 예식을 거기서 거행하십니다 그래서 떼어준다는 표현을 강조하죠 이 떼어라는 말은 헬라마를 뒤져보면 으깨어 부서뜨려지다 즉 예수님이 살을 찢겨나가며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고난을 상징하는 동사적 표현입니다 떼어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겪었다면 동리로 다 흩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십시다라는 방법 말고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하면 가장 좋았을 것 같습니까? 별 생각 없이 앉아계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방법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열두 제자 중에 하나 같으면 이랬겠다 일일이 답변을 들어볼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떡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만만 몇 천명에게 떡을 떼어주는데 그 공급원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병이언은 뭘 의미하죠? 여러분 만 몇 천명에게 오병이언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제가 마가복음 강의를 할 때 이런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떡이라고 했는데 보리떡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먹기 싫어하는 떡이 보리떡이에요 하도 흰물이 나니까 그런데 주님은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우아한 모습도 아니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마른 막대기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병이언은 우리에게 이 사건 속에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드렸기 때문에 그 헌신이 빌미가 되어서 도시락꿈치고 있던 사람들이 다 감동받아서 꺼내놨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상상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소설을 쓰면 잘 쓰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배제하려는 시도였죠 이 진짜 의도는 뭐냐 하면 이 수만의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얼마나 불가능한 상황인가를 사실은 그림으로 드러낸 겁니다 적극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목사님 한 1억만 좀 구워주세요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러면 제가 저 돈 없어요 그러면 1억이 없다는 얘기인지 5천만 원만 있다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형제님 내 주머니에 지금 딱 100원짜리 하나야 그러면 나 그냥 돈 없어 하고 나 있는 게 100원짜리 이거 다야 그러면 어느 쪽이 없는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까 100원짜리 꺼내들고 나 가진 게 다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갖는 의미는 마치 그런 상징적인 그림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드렸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예수님이 감동받아서 싹 먹였다 해결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 백성들을 먹이기에는 갖고 있는 처해진 현실이 절대 난망하고 불가능한가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급원이 실질적으로는 누구란 말입니까? 누구 손에서 자꾸 떡이 떼어져 나갑니까? 예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떼어져 나가고 떼어진 떡은 제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이 현장의 제자였다면 그러면 가장 확실한 이 백성들의 실질적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공급의 원인자이신 예수님께 구해야죠 예수님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카테고리가 한정적이었어요 이제 이들과 결별할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모든 공급의 책임자는 주님이시며 그 주님께 공급을 구해야 된다는 실물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그 리얼 그 펠트니드를 통해서 리얼니드로 나아가는 진짜 의도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의 설명처럼 이 백성들에게는 지금 당장 허기를 채울 양식이 필요하고 그걸 먹어야 힘을 얻고 또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빵이 무엇이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빵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베스에다 가버나온 고라신을 중심으로 10장에 보면 저주를 받죠? 자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10장을 보시면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자 여기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마을에 이런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의 양식이라는 이 지역 사람들은 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의 모든 땅의 사람들은 그저 허기를 채워지는 빵의 문제에 모든 초점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땅의 진정한 피로는 먹으면 또 허기가 지는 그런 양식이 아니고 마시면 다시 목말라 물을 길러와야 되는 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허기지지 않는 양식 예수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50명씩 앉힌 사건은 또 이 작은 분량의 양식을 가지고 수천명 수만명을 먹으신 사건은 사실 새로운 출애굽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결론으로 이것은 엘리사와 엘리아 시대에 드러냈던 기적과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본문을 한번 띄워주세요 11개 하 4장을 띄워주세요 한 사람이 발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여긴 보리떡이 몇 개입니까? 20개입니다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선지자가 무리에게 주워서 먹게 하라 그러죠 43절 시작 그 사완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여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리떡 20개로 몇 명을 먹이도록 했습니까? 백명을 먹이도록 했어요 근데 그것도 가당치 않은 내용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완의 시각에서 아니 이것 가지고 어떻게 백명을 먹입니까? 이 소리입니다 44절 시작 새로운 구원받은 백성들의 새로운 차원의 양식이면서 동시에 엘리아 시대에는 보리떡 20개로 몇 명을 먹였어요? 예 백 명을 먹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죠? 어쨌든 남자만 5천명을 먹였어요 그러면 이 평행선에 두 사건을 놓고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은 어쨌든 예수님은 어쨌든 누구보다 세다 엘리사 엘리아보다 세다 왜냐하면 지금 이 누가 보면 구장의 논조와 흐름을 잘 보세요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은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은 뭘로 오해했죠? 그래서 엘리사인가? 엘리아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이 오해가 지금 뒤엉켜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이런 보리떡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그 선지자 모습을 하고 왔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누구에게 나누어지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열두 사도에게 열두 사도는 오늘 뭐의 원형이었습니까? 교회의 원형이에요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굶주리고 공고한 영혼들을 향해서 먹여야 돼요 영육 간에 그들을 배고프게 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전도고 선교고 구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여러 그룹의 지도자들을 본의 아니게도 만나고 또 무슨 공무 관계로도 만나고 해보면 참 저도 조심해야 될 영역의 한 부분인데 큰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 마냥 과대망상에 빠져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큰 공동체의 리더십과 지도자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 범주 안에 들다 보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오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이 역사와 지구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만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그 역할을 하나님은 그때는 그게 맞았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크기의 논리나 세력의 논리로 크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의의롭고 맞고 정의롭고 절대적이고 이런 오류도 내려놓으세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떨면서 주님의 뜻을 살펴나가는데 참겸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겸손하지 않는 사람, 겸손하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바로 그 저주가 고라신, 베세다, 가보나움에 퍼부었던 저주입니다 얼마나 세상의 크기와 세력과 돈의 가치로 만몬의 위력을 자랑하던 도성이었는데요 가장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가치관에 묶여서 보금을 거절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잘 될수록 조심해야 되고 우리 교회 하는 사역이 귀하면 다른 교회 사역도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큰 교회가 하는 사역이니까 소중하고 조그만 교회가 하는 사역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지 이런? 이거는 무서운 사고방식입니다 항상 우리는 크나 작으나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이 다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공동체적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일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순복하여 또 한 줄을 겸손하게 살아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